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는 겨울철 혈액수급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청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8일 시청 별관에 세워진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방문해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부터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1년에 2번씩 단체 헌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등 7개 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혈액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2년께는 국내 필요 자금량 77%만 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혈액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헌혈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